우리 이제 사맥까지 왔죠 부스별로 지금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오늘은 이제 이게 이제 풀이거든요 풀모습 같죠 쌍날 철자입니다 쌍날 철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전서죠 각 굴무는 이래요 쌍날 철자 그냥 직관적으로 풀 모습이죠 풀 요게 들어간 요게 이제 들어간 이거 들어가면 다 풀이죠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두 개 같이 하면 풀초죠 이렇게 이렇게 쓰는 풀초 요거 들어간 그 글자 중에요 요거 이거요 둔자 주역에서 수레둔 이러는데 요게 이제 진치다 할 때 둔자거든요 진을 치다 이게 군대가 주둔하는 거거든요 군대 주둔하다 할 때 주둔하면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 둔전이라고 그러죠 둔전 둔전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이게 분명히 풀이잖아요 이 부분은 풀이거든요 풀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인데 왜 진치다가 됐냐면요 봄에 풀이 자라다가 줄기가 부풀어 오르다가 여기가 이렇게 커지기만 하고 아직 밀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 확 치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여기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데 멈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 각골문이고요 전서에서는 요렇게 풀이 올라가다가 멈춰 있는 상태 요게 그러니까 진치다 멈춰 있다는 뜻이 된 겁니다 원래는 싹이 부풀어 가지고 이제 터져 나오려고 이제 줄기가 싹이 터서 싹이 터서 줄기가 올라가다가 이제 줄기가 부푼 상태죠 더 치고 올라가려고 그런데 아직 못 올라가 가지고 이제 멈춰 있는 상태 아시겠죠 진치다 주둔에 있다 군대가 주둔에 있다 이럴 때 이제 요 글자를 쓰고요 멈춰 있다 다 많이 멈춰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글자로는 봄춘자 풀초 아까 이게 땅날철 그랬죠 땅날철 풀초도 됩니다 이렇게 초두로 쓰니까요 두 개 합쳐서 음이 철이나 초 쌍날 쌍날 쌍이 막 땅 위로 이제 쌍이 막 올라왔다 요런 상태죠 자 그러면 봄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봄춘자는 여기 이제 또 각골문이요 각골문이 또 풀이에요 풀이고 풀밭에 태양이 비쳤어요 풀밭에 태양이 빛이 임해 가지고요 또 어떻게 됐냐 또 싹이 난 거죠 이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 요게 지금 봄춘자의 각골문입니다 태양이 비쳐 가지고 풀밭에 태양이 비쳐서 싹이 터져서 이제 줄기가 자라 자라나는 모습 근데 요것만 하면요 아 이것만이 안되는구나 지금 요게 이제 각골문에서는 이런데요 금문에 가면 이제 이렇게 정리돼요 풀이 뒤로 위로 올라가요 둘이 위로 올라가지고 태양이 밑에 태양 빛이 풀밭에 비쳤다 이런거구요 여기서 이제 요렇게 싹이 나서 올라가는 모습 줄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요 이게 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금문에 오면 금문에 오면 어떤 글자가 나오죠 요거랑 분리가 되죠 날일자 빼면 요거만 하면요 풀초 풀초 이렇게 쌍날 둔자입니다 초목이 싹틀 둔자 채소둔자 거기에다가 날일을 더하면 요 둔자 플러스 날일이 봄춘자에요 많이 변형 됐죠 변형이 많이 돼가지고 이해가 안되실 수 있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이게 이제 전서로 이게 이제 전서화 되면은 이렇게 된거죠 풀초자 아까 금자 아 요게 지금 요 원형입니다 요게 여기가 이제 전서에요 각 글자는요 한자는 각 글문에서 금문으로 온 다음에 마지막 진시완학 때 전서로 통일됐다가 이제 한나라 때 글자가 이제 완전히 우리가 아는 글자로 해서로 바뀌었죠 자 어떠세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다르죠 요거 이제 변형이 심하니까 전서 이런 모습이 풀밭에 태양이 비쳐가지고 여기가 위에가 풀밭에 태양이 비쳐서 이제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이다 요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